자 배준어 통문장 재정범 시작하겠습니다 2를 잘못 썼네? 몰랐어요? add each other 한가지 질문 중에 누구? 무엇 어 무엇 이거면 무엇이겠지? 나는 add each other 애를 붙였는데 어디? 그러면 우리말질문 어디로 어디로 2대의 우주선들이 쏘는 중이니 ok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where two space shooting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ll two space shooting 이런거 물어봤더니 two space ships all shooting at each other ships 해야 되는데 왜 자꾸 space ship입니까? 뭐라구요? two space ships all each other i shoot all shooting at each other ok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그 비동사 all shoot은 무슨 뜻이에요? 쏘다 shooting은? 쏘는 중인다 중인 뭐야? 둘 중에 뭔데? 쏘는 중인 쏘는 중인 몇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다씨의 i 두가지 뭐하고 뭐? 쏘는 중인 쏘는 것 여기서는? 쏘는 중인 쏘는 중인 쏘는 중인이란 뜻이 되면 하다씨의 어떤 녀석이 무슨 시로 바꾼거에요? 어떤 어떤 시 앞에 그래서 비 동사 붙여서 쏘는 중인 를 완성시키고 있구요 two space ships 암만 길어봤자 더 아니 데이 그래서 누가 다에서 누가가 데이니까 they are shooting 그 다음에 이것은 매우 시끄러워요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loud의 뜻은 시끄럽다 다 무슨 시에요? 하다씨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하다씨 두 아 그래요? 희한하네 뭘까? 아 비동 비동사이면서 하다씨 두인 것도 있어요? 아니요 시끄러워 너희서부터 네 대답이 잘못 틀렸을까요? 라우드했듯이 시끄러운 무슨 시에요? 어떤 어떤 시죠? 어떤 시끄러운 베리라우드 매우 시끄러운 이즈베리라우드 매우 시끄럽다 이건 무슨 시일까요? 이건 무슨 시일까요?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어찌씨라고 합니다 이런걸 보고 어찌 어떤? 매우 시끄러워 무슨거 하나 만들어볼까? 어허 읽어보세요 Very loud sound 무슨 뜻이야? 어찌 어떤 소리라고? 매우 시끄러운 소리 예 어찌씨 예 어떤씨 얘는 이름씨 어찌 어떤소리 매우 시끄러운 소리 오케이 계속해서 but you should not not believe these these sounds sounds the earlier 오케이 이것만 읽어볼까요? the sounds are real the가 어딨어? the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무슨 뜻이에요? 그 이 소리들이 실제 실제 실제다 그러면 여기에 뭐? 덫 뭐한 덫? 완벽한 분정을 권만드는데 완벽한 분정을 권만드는데 이 소리들이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shouldn't I believ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n't I believe? What shouldn't I believe? What shouldn't I believe? 왜 자꾸 덫을 쓸데없는 덫을 자꾸 놓으려고 그럽니까? R 들어가야 돼 자리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슛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계속해서 Moving air Makes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계속해서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에이 에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민스 아닌가요? 에이 에이 왜 그래야 되나요? 그 어 아 그 이 부분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무슨 부분이야? 누가다 누가다 부분이죠? 네 근데 그게 민의 뜻이 뭐예요? 음 의미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데스 나만 길어봤자 뭐예요? 잇 그러면 히시 잇 중에 하나니까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요? 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랬나요? 예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대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도대체 비동사이면서 도시야 하다시야? 네 오케이 오케이 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 무엇을 그것은 의미하니 그것이 의미하니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Does That Mea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 Space Is Very Quiet That Mean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그래서 여기 뭐 That 좋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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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틀리ری 삼 예 끽 여러분 기대澄 지금 연주 쓰이요 어디가 둘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volume 알아오세요 네